생각만큼 그렇게 겁나는 것은 아니잖아요, 군대가. 재미있는 게 있어요. 나는 달리기도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몇 개, 턱걸이도 몇 개 못해요. 불안해요. 많이 혼날 것 같아요.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뭔가 좀 부족해. 딱 훈련소 들어가서 군대 가잖아요. 본인보다 못하는 애들 바글바글해, 진짜로. 그래요? 나는 꽤 잘하는 거야. 팔굽혀펴기 진짜 다섯 개밖에 못하잖아요. 두 개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몇백 명씩 있어요. 체력 검사하면.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가보면 꽤나 인기 많은,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요? 상상 이상해요.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대답도 잘 못하고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정말 그런 친구도 많아요.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있고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 거 좋은 팁인데요. 네, 네. 네. 허허허